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나가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오 진리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